ChatGPT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거? 주제 1분 못 본 너희. ChatGPT 사용해 봤어요? ChatGPT에. 네. 사용해 봤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1분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OpenAI에서 만든 ChatGPT는 다양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언어를 공부할 때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나 표현에 관해서 다양한 예문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음에 필요한 단어도 찾을 수 있고 대화에 들어가는 내용도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내용을 만들어서 그 내용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기에 빠르고 편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볼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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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 현재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OK? 네, ChatGPT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어저께는 한국어로 했죠? 중탁 대안에 대해서 했으니까 오늘은 베트남어로 물어보세요. 네, ChatGPT에 관해서요. 제가 사용하는 ChatGPT에 관해서요. 네, 제가 사용하는 ChatGPT에 관해서요. OK. OK, OK. 그냥 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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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라지? 주 누 팝 주 분 주 분 거 라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수학 나는 as long as I can do. I am learning about this. I do not know how to speak like you. 벌이찬을 하면 Journalist. 벌이찬는? 벌이찬을 하면 참치. 저희 곧에 수중 행백. 오케이. 통해 매일 전심히 공부하면 꼭 진도해요. 아, 오케이. 행백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모이나이. 모이나이. 숭다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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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엘? 알죠? 파티엘. 파티엘. 오케이. 알겠어요. 아, 이거 아니다. 문법에서 요이 관한 글이에요. 잠깐만요. 속이 글씨로. 공간, 공간, 많은 공간. 기회는? 네. 조이. 조이가 조이 뜻. 됐어요. 조이 뜻. 읽어줄 수 있어요? 네. 조이 Bark. 조이 곳. 조이 ganhar. 조이 엣nen. 조이 탕. 조이gger. 조이하에 뇋. 조이 궁. 조이 ج얼돈 코느라. 바 탕. 조이 Jeruzshire apologize.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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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시 네 모이 뭐예요? 모이 Các con mồi ở đây dịch là Mộc Kỳ Tử Đơn 응 도라를 사랑해 Cái để cho động vật khác để ăn đấy Mộc Kỳ Tử Đơn Tồ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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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종종, 종종wood, 꽃, 꽃, 꽃 아래로 거로 가요. 네, 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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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 다는 공이 다는 공이 다는 공이 다는 공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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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한국어로 볼게요. 나무 아래에는 빈 비계절이 있습니다. 이거 이상해요. 저도. 이거는 좀 뺄게요. 네. 뭐 무한무 하면 그냥 비우기인데 REAL. Um, 저는 자리에서 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자리에서 종교하게 됩니다. Where are those 있어보기. 저의 랑은 마을이예요? 네 마을 마을 아래의 사람들은 송화 화충 화충 자연과 함께 화충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오케이 지하에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조이 닷 고 조이 광장 아 광장 네 네 하자마자 홍장 네 홍장 모기들은 돌아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꽃 밑을 걸어 다닙니다 마을 밑에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왔습니다 마을 밑에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왔습니다 마을 밑에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왔습니다 당신도 이번 주말에 함께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게 좋아요 싶어요? 뭐? 당신이 싶어? 싶어? 나가다 라는게 디라, 디라 나가다, 나가다, 라 디디디랑화에, 그거 뭐 디랑화에 디라, 디라, 묘홍디라, 주말 궂둔 궂둔, 궂둔, 네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지우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은 OK 이건데요 OK 하면 친구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홍사우도 홍사우도 온마 홍사우도 온마 고, 니, 라, 홍사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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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다, 니 니 생각하다, 니 홍사우도 이 신발이 나에게 잘 어울릴까요? 이건 지우고요 신발 뭐예요? 신발 이 신발 이ved стоит 오. cho. LPHA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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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BlessingAS Liqueur 한도 If you have a walkup so you stop 아.저 silence้ 69 Ney. Tas en에서 어울라. 나나는 저는. 나나는 둘. Why? 아. 둘이 Vo ... 둘이 다 적용. 으아 estructing은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다 독 ? 다 독 ? 다 독 ? 다 독 hết ? 다 독 ? 헷 삭 헷 삭 헷 삭 네 이거는 어때요 이거 영화 를 봤어요? 네 네 이 영화 를 봤어요 이 영화 를 봤어요 네 등배 이유는 뭐예요? 이건 아니죠? 이상하죠? 등배 이유 이상하죠?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이건 지워요 이건 잘못됐어요 뵙고 무언 디 조이 궁바오 우의 주완나이 공 궁바오는 함께 함께? 네 놀아가다 너는 이번 주말에 함께 놀러 가고싶어? 네 뵙고 문 디 조이 궁바오 고이 좋은 나이 공 너 이번 주말에 함께 놀러 가고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고싶어? 네 그 다음에 너희꽃에니 뉴베이 덕콩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덕콩? 아 괜찮아요 뉴누 바이 덕콩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바이 덕콩 괜찮아? 네 각자의 신발 신발 네 각자의 나의 고흡 오이 덕콩 이 신발이 나랑 오이 덕콩 잘 어울려? 네 어울려? 각자의 나의 고흡 헉 뭐이 덕콩 네 다 부합 어 부합 부합 만다 독택 복권 싹 나의 추억 추억 너는 이 책을 다 읽었어? 네 저는 이 책은 다 읽었어? 헷 이게 읽다에요? 다 독 헷 책 책 다 읽었어요? 독 다 읽었어요? 독 독 독 읽다 오케이 하던데요 는 이거는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 뭐뭐 하던데요 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건 좀 이상해요 이 식당에서 음식을 이거는 이 식당의 음식은 맛있던데요 이렇게는 돼요 이 식당의 음식은 맛있던데요 네네 하던데요 네 이거 맛있어요 하고 같은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던데요 네 같은 의미에요 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떤 데요 사용해요? 어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 음 내 생각을 얘기할 때 에 음 예를 들어서 어 베트남어는 어렵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베트남어 내 경험 신입 경험으로 어렵던데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거 맛있어요 있어요 가 더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 하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는 이렇게 끝에 있는 표현들 많아서 음 자 표현할 때는 쉽게 표현은 쉽게 표현은 쉽게 쉽게 네 그러면 이거는 아 자주 쓰는 표현하면 돼요 자주 쓰는 표현 하지만 이해는 전부 해야 돼요 이해가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어 베트남은 어렵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코트에 휴 아 싸우 소이니 아 뉴 한국 노이 엔 코트에 휴 아 그래서 이거 한국사람 던데요 라고 말하면 음 그래요 그 어떤 내용인지 알면 돼요 내가 쓸 필요는 없어요 음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거 뺄게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네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어요 또이 뭐 한 적이 라는 표현은 경험인데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아 갔어요 그냥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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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안아요 안았어요 이렇게 안았어요 네네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내 생각엔 별로던데요 음 이거는 괜찮은 문장이에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또이다 샘 핌 또 내 생각엔 또이니 핌 퐁 퐁 퐁 뭐 좋지 않아요 별로던데요 이거 이 문장은 괜찮아요 내 생각엔 이 별로던데요 네 이거 피엥벳으로 한번 볼게요 또이다 좀 한 적이 있다가 또이다 중앙도 농 오 야항 나이 야항 식당에서 그 음식이 맛있었어요 이거예요 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있어요 먹었어요 다 중앙도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또이 주와 또이 주와 또이 주와 고아이 고아이는 그녀가 그녀를 따위 봤다 본 적이 없어요 응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이거 요이도 다디 다오 맞 로이니 요이도 다디 다오 맞 로이니 그 사람은 어디에 갔어요 그 사람은 다디 다오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 그냥 갔어요 에요 어디로 갔어요 네 네 오케이 도이 공몽랑 공백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공백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어 쉽지 않아요 네 홍몽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도이 닥스엠도 필라이 능도이니 너 홍하이람 나는 이 영화를 봤어요 하지만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홍하이람 그 영화가 노는 필미죠 필미 영화가 하이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별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예술에 관한 단어인데요 네 네 예술 호의화 그림 네 네 그림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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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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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약 음악 네 흑 기자 그립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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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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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따오 춤 상가오 무대 지엔람 전시 장치 장치는 뭐 장치 장식 장식 핀호아 이거는 일러스트 일러스트는 그냥 그림인데 그림 그냥 일러스트라고 얘기해요 한국어로 핀호아 티에켓 디자인 네 핀한 영화 네 다오진 감독 감독 배우 류진 공연 연기 공연 반약 악보 깐괴 악면 예술가 복장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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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문장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예술은 예술은 한 목환 목환 대중 부분 일 부분입니다 목환 부분 네, 두 분입니다. 아, 복창 네, 읽어주세요. 복창 này được vẽ bởi một nghệ sĩ nổi tiếng 그림은 이 그림은 유명한 예술가 예 보이 보이 뭐예요? 유명한 예술가 예술가 그림 그림이에요? 보이 그리다 그림 배 보이 그리다 배 그리다 배 보이 그리다 유명한 예술가가 그려요 가 그렸어요 이 그림은 유명한 예술가가 그렸어요 네 그 다음 번역 보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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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전시회에서 세덕 토축 마오 구호의 주원 이번 주말에 토축 진행할 거예요 예술 전시회가 이번 주말에 진행될 거예요 회화 그림은 베트남의 전통 예술 중에 하나예요 네, 모든 예술 전통 của 베트남 각 diễn 각 diễn viên đã thể hiện sự xuất sắc trong vật mới 세 드라마, 종보, 싹 막 개봉하다 싹은 막 시작한 거죠, 종보 싹, 싹이 아니라 싹인가 그 배우들이 대행 출연해요 새 드라마에 출연해요 종보, 싹, 싹을 한번 볼게요 배우들 배우들은 새 연극에서 뛰어난 연기를 펼쳤어요 새 연극, 연극, 깊, 핏, 모이 뛰어난 연기를 펼쳤어요 아마 여기 잠시 후, 남기고, 싹, 피해, 모잉, 슈까스, 공개 오늘의 신곡에 Tribune 전통 예술